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트라우블러스 코치 애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패턴 16 16번째 it's okay That's fine! It's good! 뭐 fine? good, okay 와 관련됨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는 표현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세 가지 문장 표현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까 방송을 귀 기울여 주시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30달러면 괜찮지 뭐 이런 거예요. 문장은 몇 번째? 열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30달러스 is okay 30달러스 is okay 30불이면 괜찮아요 30달러스 is okay 괜찮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30불이면 괜찮아요 라고 할까요? 비싸면 비싸고 싸다면 싼 건데 그쵸?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 흥정 가능한가요? is it negotiable?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그거 흥정 가능해요? 뭐 can I get a discount? 할인 가능한가요? is it negotiable? can I get a discount? 그럼 제가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면 no 아니요 there's no discount on this product 여기에 할인 없어요. 할인 없어요. it costs 30달러스 30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실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30달러스 is okay 30달러스 is okay 30불이면 뭐 괜찮아요. 여러분이 뭔가 흥정이라는 것을 막 하고 싶으실 때 이러실 수 있고요. 가격을 물어봤는데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다 예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it's 30달러스 입니다. 오 그래요? 오 싸다! 다 싸네요. 우리 bargain sale 중이에요. it's a bargain sale 이 중이에요. it's the last piece입니다. 그렇다면 음 30달러스 is okay 괜찮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it's a bottom line bottom price 완전 rock bottom price 예요 it's such a good deal 진짜 되게 굿딜이에요 굿딜이야 이렇게 해줄실 수가 있겠네요. 30불이면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정말 평소에 많이 쓸 수 있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의 generalize 여유있는 표현인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that's okay 여기서 배우는 it's okay 어차피 비슷비슷한 애늠네요. that's okay it's okay 괜찮은 표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18번에 있는 it was okay 차이는 뭐냐면 it was 라는 과거를 표현함으로써 야 그 뮤지컬 어땠어? how was the musical? how was the lion king? 야 라이온킹 어땠어? it was okay 저는 오케이만 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it was okay 나쁘지 않았어 how was the restaurant? how was the food? 어땠니? it was okay it was okay 괜찮았어 wasn't that bad 나쁘지 않았어 처럼 it was okay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막 고르려고 하는데 음 자 그럼 저한테 다른 색깔도 보여주실래요? Can I try it on different colors? Can I try the clothes on with different colors? 제가 다른 색깔 오늘 한 번 입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We have red black blue shirts 있습니다. 빨간색 검정색 블루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상점 주인이 여러분은 빨간색 괜찮네 빨간색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식의 표현 빨간색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은 열일곱 번째 문장이에요. 자 The red one is good The red one is also good 이해하셨죠? The red one is also good 빨간색 나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The red one is also good The red one is also fine 나쁘지 않아 좋아 괜찮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 그거 살래요. I take it 하나 더 알려드리면 I take it 저 가져갈게요. I take it 가져갈게 이렇게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보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요. 샤파릭 쇼핑 중독자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쇼핑 중독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아마 한 번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 물건이 날 부르는 것 같고 오늘은 막 몇십 퍼센트 세일인데 이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I take it 내가 가져갈게요. That's mine 내 거야. I take it 이 표현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원활한 conversation이 되실 수 있겠죠.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이럴 때 $30 is okay 첫 번째 오늘 공부했던 표현 다시 연습해 볼게요. 30불이면 괜찮아. 여러분이 리뷰해 보시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라는 뭔가 좋았다라는 표현 It was okay 그렇죠? It was okay. 세 번째는요 빨간 거 괜찮네 나쁘지 않았다 괜찮아 The red one is also good The black one is also good It was good 이란 표현보다 좀 넘어치게 하실 거라면 great 이렇게 super super duper 완전 최고야 이렇게도 여러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calm한 정도에 나쁘지 않아 중간에 마일드한 표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죠? 오늘 우리가 표현해 왔던 표현들 다시 꼭 리뷰해 보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All about travel 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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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터 맨날 특집 특집 특집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쟤는 맨날 특집만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특집은요 색깔로 이루어진 표현들입니다. 색깔로 이루어진 애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색깔로 연결된 거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색깔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문화권별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 금색 뿌의 상징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 사람들 이제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조금 더 색깔의 느낌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 우리 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야 이거 하얀 거짓말이야 그래 내가 이제 하얀 거짓말이지 라고 해서 A white lie A white lie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죠? 네 핑크색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 연예인 누구씨가 쓰는 핑크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생기 있음을 만들어주는 그 옛날 생수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수 광고 있었던 거긴 한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나 그들이 느끼는 부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In a pink I'm in a pink 사실 저 I'm in a pink 해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블러쉬 블러셔 이런 부분을 블러싱을 여기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쵸? 안 했는데 우리도 이거 치크에 치크에 치크 본에 이거 블러싱 하거든요. 브러쉬 말고요. 비슷해요. 생기 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I'm in a pink 하면 건강해 보인다. 생기 있어 보여. 혈색 있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비슷한 표현으로 I'm in a blue I'm so blue 그쵸? 그냥 blue라고 얘기하신다면 아 너무 우울해. 그냥 되는 일도 없고 블루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파란색이 우울하다고 하니까 조금 슬프긴 하네요. 하지만 I'm in a blue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우울하고 딥 다운 뭔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으실만 멜랑콜리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이걸 같이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블루로 우리가 살짝 노선을 나가긴 했지만 계속 핑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가 꼭 긍정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봉투를 받게 된다면 핑크 슬랩 핑크 슬랩 이라고 해서 얘는 해고 통지서가 되는 거죠. 해고 통지서를 실질적으로 핑크색 봉투에 넣어서 줄 리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핑크 슬랩 읽어라 핑크 슬랩 트레이 킥 다운 됐구나 털미네이레 이렇게 된다. 털미네이레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회사에서 조용히 잘 정리해고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직서 같은 경우도 털미네이션 레더 이렇게 레지그네이션 레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핑크 슬랩 이라는 것은 해고 통지서구나. 하지만 인어핑 라면 저 그렇게 보이시죠? 헬디 헬디 럭 이렇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요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 쪽에 있더라? 원스 인어 블루 문 블루가 아까 전에 제가 우울하다고 얘기 드렸죠? 얘는 이번에 블루는 의미가 살짝 달라져요. 야 완전 천년에 한 번이야. 천만년에 한 번이야. 이런 것처럼 원스 인어 블루 문 야 블루 문이 얼마나 한 번씩 나올까 라는 것이죠.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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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고 해기하고 진기한 현상이겠어요. 그래서 원스 인어 블루 문 자스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게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원스 인어 라프 이건 색깔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단 한 번 원스 인어 라이프 타임 원스 인어 라이프 타임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 꿀팁 제가 들을 때는 아 갔더니 어머 저런 게 있네. 야 이거 진짜 이 경험이 원스 한 개월을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 그리고도 제가 좋아하는 검정색 블랙 앤 와인 블랙 앤 블루 어머 블랙 앤 블루 입니다. 자 검정색 파란색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브루즈 라는 명이 좀 들었기 때문에 계란이 좀 필요하게 여러분 이런 걸 멍들었다. 블랙 앤 블루 블랙 앤 블루 라고 해서 얘는 우린 멍을 표현하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같은 검정색으로 란 부분이 이거는 흑자냐 적자냐 란 부분으로 주식이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흑자라고 한다면 인 더 블랙 블랙 적자면 인 더 레드 레드는 좀 더 나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그 누구였더라? 친동협 씨가 나왔던 프로였는데 마녀사냥 기억하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였어요. 네 열심히 봤거든요. 19금 풀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서 그린 라인 이런 거 있죠? 야 그린 라이시야 인생이 그린 라이시네 너 얘랑 쟤랑 그린 라이시야? 무슨 얘기예요? 청신호니? 괜찮아? 둘이 괜찮아? 청신호 그게 꼭 남녀 사이만 가지고 그린 라이시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린의 의미는 뭐가 됐든 다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 손톱이 초록색은 아니지만 오 야 진짜 You gotta green thumb 너는 진짜 엄지가 그린 thumb이구나 이렇게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그린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이 소질이 있구나 Such a good gardener 너 되게 gardening 되게 잘한다 원이 해 나무도 심고 꽃도 다듬고 예쁘게 가꾸고 정언도 가꾸고 gardening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너는 You gotta green thumb green thumb 있네 thumb이 그린이야 이랬을 때 너는 원이 소질이 좀 있는 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요 그냥 색깔이 어떤 특정 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이건 평소에 우리가 누가 되게 뭔가 본인 얘기는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서 허공에 떠도는 얘기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본색을 드러내봐봐 제가 진짜 본색을 드러냈네 그래서 He showed his true color 혹은 Show your true color The true color 본색을 좀 드러내봐봐 True color 를 드러내봐 이렇게 할 때 Show 한번 해봐 얘는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굉장히 쉬운 표현이신 것 같아요. 색깔별로의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있는지를 알고 접근하신다면 대화할 때도 좀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얘는 저도 이번에 처음 얘기했던 표현이었는데 White elephant White elephant 하얀색 코끼리 이건 뭘까 저도 많이 활용하는 표현은 아니라서 저도 잘 몰랐던 표현이었는데 이게 뭔가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굉장히 sacred 신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왕국에서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코끼리를 선물로 준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유지 보수 얼마나 힘들까요?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야 정말 너무 White elephant 그냥 얘네들은 왕이 하사했지만 버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그런 애들 유지 보수가 힘들고 너무 힘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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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을 White elephant White elephant 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White elephant 그들의 문화권을 알고 가게 된다라면 새로운 표현이 좀 익숙해지겠죠. 태국 가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거기 외국사람 만났을 때 White elephant 실제 그러는지 아닌지 자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왜 갑자기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랬을 때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갑자기 느닷없이 Out of the blue 갑자기 Out of the blue 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런 식의 표현 뜨닷없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Blue가 들어가는 건 Out of the blue 뜨닷없이 Black and blue 멍들었어 I'm in a blue 나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Once in a blue moon 아주 드물게 정말 천년에 한 번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핑크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I'm in a pink 건강해 보여 잘렸어 I got a pink slip 나 핑크 슬립 받았어 해고 통지서 받았어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검정을 정리해 볼게요. 검정색은 아까 얘기했던 적자 흑자 In the black In the red 이런 애가 있었고요. 혹은 아까 했던 Black and blue 여기 했을 때 멍이 들었어요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서은이의 거짓말 아기의 거짓말 White lie Black lie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대표가 되는 색깔 몇 가지만 정리해 드렸어요. 디미스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트라우스 코치 애슐리였고요. Then I'll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